안녕! 우리는 현민이, 서연이에요 오늘은 랜덤으로 액괴를 뽑아서 만져볼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자 그럼 액괴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거 가운데 걸로 뽑아볼게요 저도 뽑아보겠습니다 어 이거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느낌이 좋아요 느낌좋아 제가 지금 수제세량이에요 수제 완전 잘 배우려고 이거는 사가지고 샀는데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마렁마렁하게 만들었어요 수딩제 이건 수딩제 될게요 수딩제 이렇게 수딩제랑 색도 비슷비슷하고 쭈욱 자 충분히 만졌나요? 네 그럼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볼게요 고고! 고고! 빨리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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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뽑아봅시다 두 두 두 두 저는 이거 또 똑같은거죠? 빨간색 ось 더 양이 적은것도 줄 이건 저 아unci 듣겠습니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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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서 목표를 보냈어 자 그럼 만져보겠습니다 녹은거 같은데 안나왔어 살구색이네요 갈색도 섞여있지 느낌이 좀 저는 다 짜는 것밖에 없어요 살구색이네요 살구색이네요 아 마블링 있어요 마블링 마블링 없어요 마블링 있잖아요 박퉁 오 역시 난 박퉁 잘해 네? 네? 아니 어 그럼 더 만지고 하겠습니다 오 오 아파 유리사운드 이리 가까이 와주세요 유리사운드 이리사운드 유리사운드 이리 오줌 소시 만졌다 4 안전 따가니까 자 이제 탐 만 자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 세번째 아 파란색 제가 지금 일까 같은데 탱글탱글 해가지고 찌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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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찌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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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투명투명하죠 겉모습은 파란색인데 늘리면 투명투명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쭈욱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럼 인사를 해볼까요 뿅 아 아직이요 이거 어서 담으세요 넣으세요 어서 담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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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야 해요 열어두지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뿅 뿅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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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